음악 팽아, 6월 7일 최애를 만나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푹 쉬다 와서 기분이 한껏 좋았는데 오늘 증시를 보고 힘이 쭉쭉 빠졌습니다. 지난주에는 반등하고 오늘은 하락하고 이 갈대 같은 증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예측해야 할까요? 오늘은 김대준 애널리스트 김민진 차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휴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뭐 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동네 산책하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저도 원래 그걸 가장 좋아하는데 뭐 방송에도 몇 번 말했지만은 저는 이제 청와대 일정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어떠셨나요? 산책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조경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나무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 공원에서 찾아보기 힘든 예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좋았었는데 비가 이제 좀 많이 와서 내부 공개가 안 돼가지고 껍데기만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뉴스에서 한 번씩 보잖아요. 원래 이제 안에 집무실이나 이런 것도 좀 보는 꿈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 부분 못 본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어제만 안 열렸던 거예요? 비가 왔으니까 어제는. 그러니까 막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뭐 신발에 비닐을 씌워서 들어가게 해주면 어떨까. 근데 원래 비 안 오는 날에도 이렇게 덧신 신고 들어갔는데 비 오니까 아예 공개가 안 되더라고요. 아쉬우시겠어요. 저는. 저는 다음에 한번 신청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락한 큰 이유가 있었나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이 하루 쉬다 보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재료들이 전부 다 시장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해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미국 고용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긴축 조금 더 강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발생을 했고요. 또 여기에다가 간밤에 유가가 또 막 올라가다 보니까 유가 상승은 또 물가를 자극할 거고 고용에다가 유가까지 더해지니까 더 생겨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음 주에 당장 FMC가 있기 때문에 블랙아웃이라서 사람들이 상상의 나래를 굉장히 많이 펼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은 또 북한의 도발 이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조금 슬픈 하루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리포트를 봤는데 6월 전략에 코스피 밴드로 2540부터 2740포인트 이렇게 설정하셨는데 수치만 보면 지금과 비슷비슷한 흐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맞으신가요? 그렇게 보신 게? 네. 그렇죠. 계속해서 약간 좀 낮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일 거고요.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나와줘야 그때 한국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거를 결과를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큰 폭의 상승도 큰 폭의 하락도 없는 굉장히 좀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셨듯이 아무래도 6월달 시장도 그렇게 이제 재미없는 시장 흐름 지수 전망을 좀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을 하나하나씩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투자 전략 아이디어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볼 수 있을 만한 좀 기대 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6월에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항상 한국 시장 얘기할 때 미국 얘기하고 중국 얘기하고 이랬었는데 그렇죠. 이번 달만큼은 국내를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실적이 발표되는 기간도 아니고요. 또 해외 쪽에서도 특별한 이슈가 나오고 있지 않는데 국내는 유독 새로운 재료들이 많이 생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쓰면서 제목을 신정부가 가는 길 이렇게 적었거든요. 아까 김민진 차장님께서 청와대도 갔다 오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해주셨는데 어쨌든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요. 그리고 아직 이제 한 달이 차 안 됐는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장은 부진하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업종들은 계속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전, 수소 같은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아무래도 방산과 우주항공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지난번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왔지만 여기에서 방산에 대해서 서로 간의 협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하나는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6월 시장에서 지수를 조금 올려주는 국내 요인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호재 요소들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씩 세세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리포트를 보니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어떤 쪽에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좀 셌던 거는 한국 시장의 특성 그리고 수급의 변화 때문에 그래요. 사실 지금 한국 시장을 막 안 좋게 만드는 요인들은 개인 투자분들이 아닙니다. 기관 투자도 아니고요. 외국인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근데 그동안에 달러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외국인이 수매도를 지속을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대형주가 사실 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외국인들도 개인들처럼 주식 예를 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이런 R주식들이라고 하죠. 개별 주식을 이렇게 사탑하는데 이제는 그런 행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패시브 펀드로 해가지고 신흥국 시장에 대한 매수, 매도 이렇게 되고 만약에 중국, 한국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신흥국이 안 좋으면 그냥 신흥국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시장, 특히 추정하는 MSCI 한국지수에 중소형주 대상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다 대형주입니다. 90% 이상이. 그러니까 이쪽에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대형주는 자연히 빠질 수밖에 없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그림인데요. 이 사이즈 코스피는 2분기에 그러니까 3월 말부터 해가지고 4월부터 5월까지 보시게 되면 2분기에 코스피 2.6% 빠졌는데 대형주는 2.8%가 빠지고요. 외국인 민감도가 크지 않은 중형주와 소형주는 오히려 선방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중형주나 소형주가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섹터 테마 쪽에 쏠려 있었다는 얘기일 것 같고 그러한 부분 쪽에서 아까 정부 정책 이런 요소들을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관련주들도 좀 많이 올라왔고 뭐 이제 섹터 테마야 저희가 얘기를 많이 나눴으니까 MSCI 쪽이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이거 첫째는 이제 될지 등재가 될지 두 번째는 이거 되면 좋은지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까 저희 자료를 가지고 정선사원과 좀 얘기를 나눴는데 이거 정선사원이 저한테 딱 질문한 게 이거 된다고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맞느냐 저도 이제 사실 궁금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MSCI 선진지수 그러니까 MSCI는 세 가지 분류로 나눠요. 첫 번째 선진국지수 그리고 두 번째 신흥국지수 세 번째는 프론티어 지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은 지금 신흥국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중국 같은 한국에 아시아 신흥국이 있는데 선진국으로 되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좋다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신흥국에 있든 선진국으로 가든 다 나빠요. 다 나쁘다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나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국이 신흥시장에서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일단 신흥시장에는 한 1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요. 미국, 유럽 이렇게 사이즈가 큰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비중이 한 1, 2%대로 축소가 돼요. 그런데 자금의 규모는 선진국이 더 크기는 하거든요. 한 4배 전후가 됩니다. 추정 자금이. 그런데 결국에 신흥국에서 빠지는 자금과 선진국에 들어갈 때 선진국 추정 자금의 비중을 비교를 해보면 처음 바뀌게 됐을 경우에는 순, 그러니까 네팅을 했을 때 조금 빠지는 걸로 나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긍정적이다 볼 수 있는 게 한국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가기 때문에 한국의 비교 대상은 이제 더 이상 중국이 아닙니다. 미국인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 부여하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한국에 주게 되겠죠. 아주 100%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상향 조정을 시킬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위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선진국에서는 돈을 잘 안 뺍니다. 그래서 금융 측면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혹시 MSCI 후보 등재 여부를 앞두고 있는 건데 후보가 된다 하면 그 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6월이죠, 지금이요. 일단 6월 25일, 한국시간 6월 25일 한 새벽 5시 전후가 될 것 같아요. 그때 한국이 선진국 후보국이 되냐 안 되냐 이걸 결정합니다. 지금 후보국도 아니에요. 예전에는 후보국이었는데 떨어져서 거기에서 만약에 후보국이 됐다 이렇게 되면 1년 뒤, 2023년 6월에 이제 진짜 선진국이냐 아니냐 이걸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정말 선진국이 되면 2024년 5월 말에 그때 이제 지수 리밸런싱을 통해가지고 정말로 한국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이제 후보국이었죠. 근데 미끄러졌잖아요. 그때 왜 미끄러졌는지 그리고 그때 그 이슈들을 보완을 했는지 그래야지 보완을 했어야지 선진국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됐나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뭐 경제 규모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이 그동안에 안 됐던 거는 시장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외환시장 그리고 두 번째는 지수 사용권 세 번째는 한국 기업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근데 하나씩 설명드리면 외환시장 개방은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 되게 영린 건드리기 싫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슬픈 과거지만 1997년, 2008년이 되면서 IMF 터지면서 외환시장에 대한 굉장히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관리를 하고 싶어 하지 24시간 오픈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외환시장이 오픈이 되어 있어야지 본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이거를 다시 자국 통화로 바꿔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됐다. 그래서 사실 탈락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요. 이전에 전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국의 기획재정부를 이끌 때 추진을 한다고 했었고 이제 바뀐 윤석열 정부의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 기조를 이어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선진지수에 대한 여러 가지 편입, 추진 이게 계속해서 동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수 사용권 문제인데 이거는 한국 거래소에서 코스피, 코스닥 여러 가지 업종 지수 이거를 갖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로열티를 줘야 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아직 논의가 안 됐는데 이거는 외환시장 개방형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좀 마이너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문제가 풀어나갈 수 있다. 덜 될 수 있고 쉽게 풀릴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에 대한 접근성인데 외국인 투자들이 한국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보고서가 영어로 된 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한국이 막 추진을 했을 때는 영어 리포트가 별로 없었습니다. 한투 우리 회사는 조금 있었고 나머지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시장에서 이 개업들에 대해서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좀 접근 편하게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한국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들 들어올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느 때보다는 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관건은 외환시장 개관인 거네요. 네. 그렇죠. 이거는 언제 알 수 있어요? 확정되는... 네. 6월 25일날 이것도 그때 되는구나. 네. 후보국에 된다. 이거가 나올 거고요. 지금 모든 제도로 완전히 정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제도는 어차피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바뀌겠죠. 조금씩 일단은 첫 번째 단추를 잘 끼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와이셔츠 단추 처음에 잘 못 끼면 다시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첫 단추를 끼는 게 중요한데 후보국으로 되면 그때 아, 동력을 가지고? 네. 동력을 가지고 정부에서 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공청회 열어가지고 또 얘기 듣고 그게 아마 맞춰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후보국 등재도 안 됐는데 뭐 굳이 외환시장에 막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럴 수 있죠. 그렇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사장님 MSCI 관련해서 또 여쭤볼 게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뭐 이 정도면은 제가 궁금했던 내용은 다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은 법인세 인하 얘기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법인세 인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이제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 법인세 인하가 주가 상승을 끌어들리는 효과까지 이렇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일단 뭐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세금 내는 게 좋으신가요? 아니요. 세금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 낼 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조금 낼 때는 상관없는데 어 이렇게 많이 낼어? 막 이럴 때는 약간 이제 분노가 취미로 오르죠. 그렇죠. 이게 근로소득이 주가 되는 이런 회사원들 다 같은 생각일 텐데 그렇죠. 유리지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기업들 똑같습니다. 세금 많이 낼수록 그 돈으로 다른 데 투자도 못하고요. 주주들한테 돈 나눠주지 못합니다. 근데 세금을 깎아주면요. 그걸 가지고 투자도 할 수 있고 주주 친화 정책 써가지고 자사주 매입해갖고 소각도 할 수 있고 배달 온도 줄 수 있고 돈이 이제 조금 남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쪽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저 기업이 이제는 다른 쪽으로 돈을 쓰네 나중에 성장의 과실을 위해서 따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투자도 하네 그리고 주주를 조금 더 생각을 해주네 이런 인식이 발생을 하면은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국이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거를 먼저 진단을 해야 되는데 경쟁력이 낮습니다. 제가 외국 기업이라면 굳이 한국에 투자를 안 할 것 같아요. 왜냐? 세금 너무 비싸요. 한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이 지금 25%거든요. 근데 여기 지방세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10% 가산을 하면은 27.5%가 됩니다. 근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가운데에 그림을 넣는데요. 한국의 법인세율은 OECD 평균을 상회 이렇게 돼가지고 연도별로 한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이 낮아졌다가 2018년 이후로 올라갔는데 현재 OECD 법인세 최고 세율 평균은 22.9%입니다. 거의 뭐 4%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른쪽 보시게 되면 한국 27.5%인데 한국보다 높은 일본이 29.7% 그리고 더 높은 포르투간은 31.5%인데요. 예를 들어서 외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는 유럽의 아일랜드는 1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돈만 많으면은 가고 싶은 나라 싱가포르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세율 진짜 낮아요. 그리고 소득세율도 낮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법인에 만약에 개인적으로 취업을 하고 일을 하게 되면 정말 다른 월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안 내니까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도 달라지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업 주가 볼 때 실적하고 연동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적은 사실 법인세를 차감한 단기순위에 연동이 되는데 법인세가 그냥 처음부터 낮아졌다. 이러면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단기순위은 높게 되고 그거는 주가하고 비례하니까 주가 마찬가지로 높아지겠죠. 그래서 법인세 인하가 굉장히 한국 시장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밸류 매력도 높아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참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득권층과 또 이제 지금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는데 이런 얘기들이 맨날 나오고 있고 오히려 또 최저임금도 올려달라. 이러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된다. 거기에 법인세까지 줄여달라. 이런 기조가 계속 맞부딪힐 텐데 현 정부의 기조는 법인세율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된 건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미 가닥을 잡았고요. 이게 오피셜로 좀 나온 게 이번에 6월 2일 날 추경경제부총리가 기업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되다 보니까 기업들한테 조금 이 가격 상승분을 전가시키지 말고 좀 흡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법인세 인하처럼 그래도 당근이 될 수 있는 돌려줄 수 있는 것들 네.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겠다. 이거는 돌려줄 수도 있고 부담을 정부가 간접적으로 빼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나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인세가 조금 인하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그 자료를 보시면요. 과거에 제가 법인세 인상됐을 때 기업들의 투자 그리고 외국인 직접 투자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게 왼쪽 그림은 캐펙스라고 해갖고 기업들의 자본 투자예요.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회색이 전년 대비 투자 증가율인데 이게 떨어지는 게 확 확인이 되죠. 2018년, 2019년 외국인 직접 투자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건데 2018년에 늘었다가 마이너스로 쫙 빠지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법인세 인상일 때는 투자를 안 했는데 이 나라를 하면 다시금 높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느 정도로 인하가 될 건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일단은 현재 시장의 컨센트로 잡혀있는 거는 27.5% 그러니까 지방세 빼면 25%인데 이거를 예전에 예전 수준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22%로 다시 내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더 서프라이즈가 난다면 그보다 낮은 20%까지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EPS 상승률이 지방세 빼면은 대략 한 5, 6% 상승이겠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수로 따졌을 때는 밝은 20, 30포인트 자연적으로 높아지는 부분이 있죠. 예전에 이제 S&P로 가지고 저희가 계산 많이 했잖아요. 미국 법인세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혹시 다음 질문 하실까요? 네. 다음은 뭐 결국 이제 저희가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시장은 안 가다 보니까 뭔가 항상 이제 안 좋은 게 있구나 리스크 요인을 찾아봐야 되는 게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남아있는 리스크 요인은 뭘로 보시나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경기 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가 상승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의 무역 보복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6월부터 미국이 자산 긴축 큐티라는 걸 시작을 했죠. 다들 아실 겁니다. 갖고 있는 갖고 있었던 보유채권 만기 도래하는 것들 이제 다시 투자 안 하고 그냥 팔아버리는 것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채권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큐티를 하게 되면 채권을 다시 이제 갖고 가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리는 높아져요. 근데 금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금리가 빠지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채권을 매각함에도 금리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장기 채권 10년 물짜리 그리고 단기 채권 2년 물짜리의 이 스프레드를 보는데 이게 여기 잠깐 마이너스로 갔었죠. 네. 역전이 됐어요. 네. 역전이 된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큰 타격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 암만하게 올라가는 게 보이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지금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라고 해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은데 또 마이너스로 꺾여 있죠. 이게 지속이 되는가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수석님은 혹시 경기 침체까지는 안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경기 침체까지는 안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찜찜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고객분들 개인 고객분들 말고 기관 투자분들 만나 뵈면은 이게 뭔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다고 다들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과거에 긴축을 할 때 정말로 경기가 연착륙이 됐냐 항상 이게 흔들렸는데 정말 스무스하게 내려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좀 적은 거죠.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몇십 년 만에 물가 막 이러니까 이게 진짜 분화가 아니라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침체로 가면은 저희가 써왔던 이 밸류에이션의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참 고민이 많은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사실은 침체로 가면은 또 하나가 이제 물가 에너지과인데 어제 제가 보니까 천연가스도 9달러인가요? 넘어섰고 이게 정말 너무 올라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에너지 가격은 어떻게 안정화가 안 될지 이거 뭐 정말 러시아만 손 빨고 보고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 산유국들이 많이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펙도 이번에 뭐 50% 늘리긴 했는데 이런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유가라는 것은 항상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이 지정학 리스크라든지 심리 요인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러시아가 지금의 강경 조치를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중국 무역 보복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의 보복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한국이 미국 주도의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를 했죠. 근데 이게 중국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인이었나 봐요. 바로 이제 반박 성명이 나오고 근데 이게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그나마 좀 중국에 보복이 없을 것이다 보는 이유는 2016년도에 이 사드베치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안보 문제였습니다. 근데 IPEF는 안보는 아니거든요. 경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보복을 하기 위한 명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냥 이제 막무가내로 보복을 하게 된다면 중국 민감도가 높은 것들을 하게 될 텐데 이게 한국의 소비재단이에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화장품 의료 연쇄점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미 충격을 받아가지고 보복을 할 게 없습니다. 중국인들 안 들어온 지 오래됐고요. 그쪽에 익스포저 높았던 것들 다 뺐고 주가 화장품주 이런 거 보게 되면 다 반토밤만 여기서 더 할 것도 없고 한다고 해서 이제 그게 큰 효과를 가질 가능성도 낮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보복 카드는 별로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IT 부품 장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과격하게 제재를 못하는 것처럼 중국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이긴 한데 이게 조금 아직까지 그렇게 극도로 악화되지 않으니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이미 타격을 져서 더 타격 줄 게 없다. 이게 이유라고 하니까 좀 씁쓸하고 안타깝네요. 오늘 이렇게 리포트 잘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대준 애널리스트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국내 증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주를 좀 살펴볼 텐데요. 역시 오늘도 방위산업주가 조금 눈에 띄었어요. 퍼스텍이나 한국항공우주 이런 쪽에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건가요? 오늘 아침에 한국항공우주는 저희 대포차 시간에 9시 20분에서 저희 리포트 나온 종목분들을 열심히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항공우주 오늘 대포차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저희가 이제 쉬고 있는 동안 북한이 이제 동해에 또 미사일을 쐈죠. 뭐 전 정권에 대한 내용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씀드리면은 별거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8발 에이테크 인가요? 이름도 어려워요. 에이테크 인가요? 8발을 같이 맞대응을 했습니다. 같이 쐈어요. 한미 연합에서 그리고 오늘 F-35 그리고 F-16 합동 또 출격 훈련을 같이 했죠. 이거 가지고 제가 위기를 조장한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방산주들의 뉴스 모멘텀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해요. 결국은 이제 약간의 긴장감이 생겨야지 남녀 관계도 그렇잖아요. 긴장감이 없으면 그냥 헤어지고 마는 거지. 그런데 주식도 뭔가 이러한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긴장감과 뉴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 쪽에서 오늘 뉴스가 나왔고 한국항공우주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다올투자증권의 최강식 애널리스트 저희 회사에 계셨었죠.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국항공우주의 해외 수주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 얘기를 하면서 좋은 내용을 쓰셨는데요. 오늘 주가가 9%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SO1도 유가 상승제로 호실적이 예상됐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계속 이런 거 할 때마다 비용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유가 상승이 결코 좋은 건 아닐 텐데 이게 SO1의 어떤 호재로 작용했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정의주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오일을 정제해서 그거를 갖다 파는 이 마진 즉 정제 마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정제 마진이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제 마진이 엄청 세요. 그러니까 유가가 고고행진을 하면서 수요는 견고한 상황인데 공급이 어렵다 보니까 정제 마진이 정말 미칠듯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너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유독 SO1만 이렇게 유독 SO1만 가는 이유는 퓨어 플레이어이기 때문이에요. 정의에. 퓨어 플레이어는 정의 쪽만 집중했다. 물론 이제 SO1이 정의만 하는 게 아니라 화학도 일부하지만은 정의 기준만 놓고 봤을 때는 퓨어 플레이어 상장된 퓨어 플레이어 중에 하나고 또 다른 회사가 이제 SK이노베이션이라고 있는데 저는 SK이노베이션 최근에 리포트 많이 들고 나왔죠. 대포차 시간에. 좋은 얘기를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유는 SK이노베이션이 못 갔던 이유는 배터리 때문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도 좋아질 거고요. 최근에 보고서들 보시면은요.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한 9,500억 정도예요. 2분기 영업이 컨센서스가. 최근 발표되는 증권사들의 보고서를 보면은 1.3조 세게 부르는 데는 1.6조까지 부르고 있어요. 이거 정말 엄청난 수치를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 좋은 정제마진과 유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유주들이 왜 가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런 내용 때문에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또 있으실까요? 네.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 역시 대포차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인데 SK씨예요. 저는 이제 필름 사업부 매각에 대해서 내용이 괜찮은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팔고 결국은 이제 동박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 더 할 거니까. 근데 오늘 급락을 했고 저는 뉴스 때문에 급락을 했다라기보다는 지난 이제 저희가 쉬고 있는 동안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 관련주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차기 관련주들도 오늘 굉장히 흔들리다 보니까 SK씨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 이러한 부분들로 좀 해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를 하지만 정말 답답해요. 우리가 맨날 알고 전략 같은 걸 짜보긴 하지만 사실상 이 증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속상할 뿐입니다. 내일은 조금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